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짜, 선물, 특별함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는 사람은 점점 특별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그 하나님의 경고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를 귀담아 듣고 거기에서 이렇게 피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한 아합왕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아람의 연합군이라고 그랬는데 북안국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서 발언한 국가들입니다 굉장히 사나운 가장 사나웠던 아수르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아람 연합군을 아합이 격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때 아람의 연합군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자가 내가 살려준 벤하닷 왕을 대신하여서 아합이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아합은 근심에 쌓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어서 이렇게 줄였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로 시작됩니다 오늘 사건은 어찌 보면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전모를 21장 전체를 통해서 자세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아합 왕의 큰 불행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한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왕궁은 높직한 산 위에 있어서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원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을 불러서 제안합니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그런데 나봇은 내 열저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말하면서 왕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침대에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그 이유를 묻자 아합은 자초지정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왕비 이세벨이 말합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인명 제처의 시대를 충실히 사는 그런 남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순진해 보이는 그러한 아합입니다 일국의 왕 그것도 업적을 이루고 승리를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왕이 백성의 포도원 하나를 갖고 싶어서 식음까지 전폐하는 것을 보면 순진한 생각이 보이죠 나봇이 왕의 제의를 거절하는 데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레위지파를 제외한 열한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열조의 유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사고 파는 일이 허용됐는데 그러나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열조의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아합에게 그랬던 것입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희년법도 알고 있고 그 땅을 사거나 빼앗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악녀 이세벨이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장노와 귀인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선 나봇을 중앙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 둘을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일을 처리한 악녀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이제 나봇의 포도온을 마음 놓고 취하소서라고 알려줍니다 아합은 그래서 그 포도온을 접수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전할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갖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이때 아합에게 추가된 죄가 하나 더 있는데 예로부터 악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와 보시게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녀 이세벨 이방여자였습니다 본국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와서 아합 왕을 꼬두겨서 거대한 신전들을 짓게 하고 무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고용해서 온 나라를 바알의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죠 지난번에 엘리야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세벨에게 아합이 충동되어서 언제든지 따라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판결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이 아합이 보인 이 모든 행동들은 회개 행동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한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 왕이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미숙하고 능력이 모자라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그 왕과 백성들은 살아났고 혹시 그가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면 끝내는 자신과 백성들까지 나라까지도 파멸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열한기는 부제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쓴 참외록입니다 이스라엘,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로에게 망하고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은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론 수도로 데려갑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기간입니다 휴일이라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우리들이 왜 이렇게 천양한 꼴이 되었는가 그런데 강가로 유람 나온 바벨론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 죽었어 죽은 신을 갖다가 왜 섬겨 그 당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신은 살아나고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야 그렇게 궁상 떨지 말고 너희들 고향 노래나 암밤 불러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으로 눈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왜 우리들이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가 그 쓴 참외록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아합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오무리의 아들로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대에서 이스라엘은 그 사나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는 바로 아합이 살려준 벤 하다시 대국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은 어려운 일들의 영속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도 생각지 못한 역풍도 계속해서 불어오고 또한 유혹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영화를 통해서도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의 하수들을 아마겟돈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한 판 붙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다 엄청나겠죠 숫자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거기에 따르는 전쟁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총 한 방 안 쏘고 그 모든 아마겟돈 전쟁을 이겼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음료로 표현된 바벨론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짐승 이 짐승은 사탄의 가장 충실한 하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악한 영들과 짐승이 한 패가 되어서 큰 음료를 무너뜨리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한 줄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악한 사람들은 사탄은 전부다 다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의 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파괴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무별두리에 자기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겨루리라 그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는 한 뜻으로 모였지만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멸해버립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명분이 있고 성공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자멸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교가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일일이 간섭하고 돌로 쳐죽이고 나보처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우상과 황제 숭배의 나라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막강한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 앞에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상황이나 정세 처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대로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라 초대교인들을 괴롭게 하던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 닥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있느냐 바로 겸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비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간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이 내게 다가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하나님이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육체적인 죽음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악인은 심판으로 의인은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 레오 뷰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 불구자였습니다 키는 60cm 몸은 오그라들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침대나 불구자 수용소에서 보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이웨어와 농장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시계수리공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아 주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그는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자그마한 붉은 손수레 하나를 만들어서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는 그 손수레를 트럭터에 매달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트랙터에다가 그 수레를 이렇게 걸고 그리고서는 그 빨간 손수레 위에서 시계를 고치면서 시계와 연필과 펜 등을 팔았습니다 키 60cm,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수족,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몸 모든 과정이 고통의 연속이었고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그 일을 하루도 거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65세, 66세 노인 요양소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수제 가죽 지갑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레오 비오먼은 유산으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생각을 힘들게 타자로 쳐서 남겨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나 때때로 외롭고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도에 포기하는 무력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혼자임으로 일하며 인생을 충분히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언제 어디서나 굳게 믿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주셨습니다 모든 것, 내게 닥친 고난, 내게 닥친 슬픔, 고통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겸비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실로 낮추는 것 오늘 본문 말씀 그 사악한 아합 왕이 보인 그 태도 하나로 그 겸비한 태도 하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합이 행한 일이 얼마나 나쁘며 그 악행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아합 왕이 회개 행동을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마도 엘리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거 다 하쇼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는 게 낫습니까? 내 자녀가 당하는 게 낫습니까? 제가 당하는 게 낫죠 그게 올바른 부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살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고 아들에게도 제대로 행할 길을 가르쳐 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빛나는 성공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나는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냐고 아들의 시대에야 그 재앙,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 말씀 앞에서 아합이 좋아했을까? 아니요 자신이 받을 재앙을 아들이 대신 받게 되었다고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아들의 재앙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실제로 아합 아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오늘 개들이 먹고 새들이 먹는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합이 진실로 겸비해지지 아니하였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부모로서 있죠 정말로 함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자녀들 앞에서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도 뭐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심코 던지는 말 자주 말씀드리죠 칼막스 그가 공산주의를 시작한 이유가 그의 아버지는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서 루터교로 개종한다 그 얘기를 듣자 아버지를 존경하던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루터교에 가야 한다 거기에 아들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씁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행하는 무심코 행하는 일들이 결정적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병드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객처시대 때 제임스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 잃은 개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두 아들이 그 개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개는 아주 검었지만 꼬리 부분에 하얀 털 세 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 신문에 잃어버린 개에 대한 광고가 났는데 바로 그 개였습니다 제임스는 두 아들과 함께 핀셋들을 가지고 그 세 개의 하얀 털을 아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아마 하나씩 뽑았겠죠 비슷한 개가 그 설교자의 농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개 주인이 왔습니다 개는 주인을 보자 반가워서 꼬리를 쳤지만 제임스 설교자는 두 아들을 위해서 그 개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개 꼬리에는 하얀 털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없잖아요 개 주인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설교자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개를 얻었으나 두 아들을 잃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프랭크 제임스와 제시 제임스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악당들입니다 제시 제임스를 주제로 한 악당 영화들 문이 많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자신을 살펴야 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 내가 소중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에 이릅니다 이 얘기를 진짜로 심각하게 듣고 계십니까? 수도 없이 들은 말이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많은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특별한 것이다 어디에나 산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은 특별해진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손자를 키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아납니다 배옷을 입고 회개의 모습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즉시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셔야 하고 주어야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 모두 살아납니다 아합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아들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또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손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좋은 신앙을 물려주셔서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쉐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서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행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살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